메가밀리언스 복권 추첨 잭팟이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금액까지 올랐습니다. 메가밀리언스는 지난주 금요일 열린 추첨에서 35차례 연속으로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첨 금액은 8억 6천 5백만 달러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2016년 1월 파워볼에 15억 8천 6백만 달러, 2018년 10월 메가밀리언스에 15억 3천 7백만 달러에 이은 세 번째 최고액입니다. 만약 조금 전 끝난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당첨 금액은 10억 달러를 넘겨 사상 최고액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당첨자가 나오면 일시불 지급으로 6억 3천 8백 80만 달러로 수령합니다.